아 켜졌어요? 어... 고프로로 라이브가 되네 사실 어때요? 고프로로 하는거에요 소리가 안나? 아 아 아 다요? 어 그래서 이거 어 으 으 어떡해 너 으 으 으 으 으 아.. 이렇게 나오는구나 화질이 괜찮네 근데 좀 약간 누르끼리하게 나온다 배터리 충전하면서 찍어요 잘 나온다 저걸로 찍어야겠다 고프로로 찍어야겠다 근데 채팅창을 보려면 이걸 또 봐야돼 이게 또 짐벌이 있어서 필터가 따로 있는게 아니에요 채팅은 이렇게 들고 봐야겠네 제가 여기서 방송하다가 슬쩍 보면 여기 있는거야 이렇게 쪼개고 있어 이상한 태환씨가 채팅치고 뭐야 분명히 쪼개고 있다 그래서 딱 보면 이런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몰랐죠 그래서 나가면은 보통 여기 커피랑 제로 그 사이다 이렇게 이렇게 기열이 형이 보내주신 이거 그림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복주머니 치팅만 채팅만 빼서 보고싶은데 이게 안 되네 채팅만 크게 해서 못 보나 채팅만 크게 해서 못 보나 채팅만 어떻게 크게 해서 못 봐야 채팅만 크게 어떻게 해서 봐야 이거 앱 채팅만 크게 어떻게 해서 봐야 태연씨 컴퓨터 찍어도 돼요? 아니야 알았어 그럼 쓰레기통으로 찍어도 돼요? 네 제 거 아니니까 참고 이거는 이제 전무님 결혼하고 캔버스에다 뭐 하자고 했는데 3년 동안 안 쓰고 있는 거 그때 운동하고 널어놓은 줄바지 이거 어떻게 했어? 그냥 방송 화면 들어가서 정지시켜놓고 이렇게 해서 봐야겠다 하나는 찍고 여기는 이제 그 뭐야 요리 뭐라고 여기서 천자레인지 돌리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고 해서 이렇게 찍는 거야 이렇게 지금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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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이제 얼마 안있습니다. 모르겠어요. 몇평인지. 지금 와이파이에요. 와이파이로 하고 있어요. 자체 짐벌이 있어가지고 안들리네. 집착매시지요? 근데 찍고 있는 것보다 덜 나오네요. 너무 잘 안 돼. 헬메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안 좋은데.. 처음에 한 번 더 마주치고 있어요. 호남씨는 많이 안 좋고 있어요. 이제 또 다른 게 더 잘 좀 날뻔요. 그 때는 다 더 잘 안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털이 더 잘 안 되요. 네 이거는 채팅을 못보니까 좀 그게 안좋네요. 유튜브로 켜보겠습니다. 둘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어서 là 5 5 6 9 11 11 11 15 16